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 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의 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입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인 단층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균열과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에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재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호우,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저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입니다.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전 대비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